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 간 AI 개발 경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국내 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핵심 경쟁력은 무엇일지 박미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공개된 구글 바드를 향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오답 투성이로 불렸던 바드의 달라진 모습 가운데 능숙해진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었는데 한국어로 묻고 답하는 수준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채 GTP의 등장을 시작으로 한국어에 능숙한 바드까지 공개되자 국내 대표 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렸습니다. 두 기업이 연이어 올해 하반기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전략은 분명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해외 기업보단 한 발 늦었지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부터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한국어에 강한 AI 언어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의 생성형 AI는 우수한 한국어 실력에 방점을 뒀습니다. 채 GTP와 비교해도 한국어를 6,500배 더 많이 학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는 한국어 데이터 경쟁에만 집중하는 대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중성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채 GTP와 바드는 묻고 답하는 형식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적절한 답을 이끌어내는 형식인데 대화형 서비스의 절대적 강자로 꼽히는 카카오톡을 보유한 카카오가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해 대중성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업이 공통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추가 전략으로는 지속적으로 축적된 지역 정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지역 정보 등을 한층 더 상세히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결국 채 GTP와 같은 생성형 AI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또 쓸 수 있게 만드는지에 달려있다고 조언합니다. 남들보다 앞서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치와 품질은 끌어올리는 동시에 AI 서비스를 한층 더 대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능숙한 한국어 실력과 대중성을 무기로 해외 생성형 AI의 빈틈을 파고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